7페이지 보세요. 107쪽. 5절 갈게요 이제. 중개사무소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니까 뜻이 아실 거라 믿고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더해야 되나요? 두 개를 둘 수 있나요? 중개사무소 몇 개 더해야 돼요? 하나만 더해야 되겠죠? 두 개는 둘 수 없죠? 두 개는 둘 수 없어요. 두 개 안 되니까 1번을 보세요. 개공 후 중개사무소를 두 대 몇 개만 더해야 된다? 한 개만 둬야 된다. 두 개는 둘 수 없죠? 특히 두 개를 두었다면 4번을 보세요. 두 개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줄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고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죠? 전부 다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개사무소란 큰 단원인데 한 개만 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는 안 돼요. 이중사무소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지한다. 두 개는 둘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심지어 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델하우스 앞에 있는지 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상담하는 거 있죠? 그 다음 팔아 설치는 거 있죠? 그거 다 안 돼요. 싹 다. 몽땅 다 여기 걸리게 돼요. 다. 그러니까 금지 쓸 테니까 어떻게 벌을 받는다? 금방 책 보시니까? 일단 항사 앞에는 행정처분 먼저 놓으시는 거예요. 상대적 취소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기억하세요. 이거. 사무소를 두 개 못 둡니다. 두 개를 두면 이렇게 벌 받는다고요. 너무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사무소가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일단 넘겨보시면 어떤 사무소가 나오느냐? 첫 번째 자, 108쪽은 지나가시고 자, 109쪽 보세요. 2번 보시죠. 첫 번째 뭐 나왔죠? 이제? 부진사무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중개사무소는 큰 단원이에요. 큰 단원. 이 속에 세 가지 작은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법인의 부진사무소예요. 그럼 이제 금방 사무소는 한 개 이상 하나만 벗겨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법인들은 예외가 있어요. 법인들은 부진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하나 이상 둘 수 있다. 그거죠. 법인은 예외다. 지사를 두기 때문에 지사를 우리 식대표현을 뭐라고 한다? 분사무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사무소. 나눌 분자인데 그런데 어디다가 둘까 부터 알겠죠? 이제? 어디 둘 것인가? 법인들은 말이에요. 예를 들을게요. A란 법인이 있다. 해놓고 본사가 어디 있었어요? 서울시 종로에 있어요. 종로구에. 그럼 이제 분사무소를 두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두겠다고 할게요. 남양주시에다가 두겠다고 하자. 어디다가? 처음에 호평동에다가 처음 설치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일단 먼저 어디다가 두면 될까 해볼게요. 설치요건부터. 설치요건. 자, 일단 첫 번째. 서울 종로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본사가 있죠? 그럼 종로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군은 안 돼. 거기는 제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시군에다가 둘 수 있는데 몇 개를 둬야 된다고요? 한 개만 둬야 돼요. 한 개. 그럼 종로 빼고 다른 건 다 되겠죠? 남양주 둘 수 있죠? 그러면 몇 개? 하나. 이 소리고요. 그 다음 분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책임자라고 하죠. 책임자. 책임 누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돼야겠죠.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돼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치해보자고. 지금부터는 분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는 걸까? 절차. 일단 어따가 지금 둘려고 그래요? 남양주시 호평동에 두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두자? 제일 먼저 뭘 갖춰라? 요건을 갖춰라. 설치 요건이 갖춰져야겠다. 요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아무거나 먼저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두 번째. 책임자가. 책임자가 뭘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업무보증 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금액 얼마 이상? 1억 이상이죠. 분사무소니까 1억 이상. 요건을 갖췄죠? 이렇게 이제? 왜요? 자, 갖췄다 치시고. 두 번째 이제. 신고해야겠죠? 이렇게. 신고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요? 서류가 몇 가지요? 세 가지. 뭐요? 사무소 증명서류. 실무교육 이수증 사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됐잖아요? 갖췄죠 이렇게? 끝난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한다? 이제 설치. 신고해야 되죠? 어디 가서? 여기, 여기, 여기. 어디 가서? 종로구에 가서. 종로구. 뭐라고 그래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종로구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럼 종로구청장이 여기서 뭘 줘요? 신고필증 주죠? 그래서 신고필증을 줘요. 신고필증 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양주로 알려줘야죠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관할하고 있을 시군구로 요상을 통보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일단 설치 절차 끝이에요. 이렇게. 절차 끝났다 그러면 항상 뭐가 따라붙어야 된다? 기간. 기간. 신고했죠 이렇게? 필증 줘. 얼마 이내? 7일. 며칠? 7일 이내. 필증 줬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남양주로 통보해야 되죠? 통보하라. 얼마 이내? 여기.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돼. 됐죠? 절차 끝. 자 그럼 이제 이인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인 됐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일로 돌아오세요. 호평등에 뒀죠? 끝났잖아 이렇게? 끝났어. 근데 이걸 옮겨. 옮긴다고. 어디로? 평례동으로. 있죠? 있지. 평례동 있잖아요. 그래. 그럼 두 번째 옮겨요. 평례동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옮기는 같은 시내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관할구역. 옮깁니다. 어디로? 어디로요? 서울시 용산구로 옮긴다고 이렇게. 그럼 뭐가 될까요? 관할구역. 왜죠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자 붙일게요 여기다가. 그럼 두 번째 설치. 이건 지금 어떤 절차? 설치하는 절차. 두 번째 어떤 절차? 옮기는 절차 그죠? 자 분사무소 이전 절차 갈게요. 먼저 옮기려면 먼저 뭘 준비해야 된다? 어디로 가든 간에. 먼저 사무소를 만들어 둬야 돼요. 확보가 됐겠죠? 그 다음 뭘 준비한다? 서류. 네? 똑같은 거니까. 서류 준비해야겠죠 이제? 어떤 서류? 이전 서류. 서류 준비해야겠죠? 자 이전 신고 서류 준비해야겠네요. 서류 몇 가지? 세 가지. 앞자를 땄어요. 어떻게? 2 자 신 이렇게. 왜 처음 보는 눈빛으로 보시고 계신 거야? 세 번째 보고 있구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눈빛이 처음 보는 건데? 언제 처음 봤어? 내가 세 번째 쓰고 있는데. 이 자 뭐예요 이거? 이전 신고서. 사 자. 사무소 증명서류. 신 자요. 신고 필증 이거잖아요. 준비했죠 이제? 네 준비했어요. 준비했다. 그럼 이제 신고해야겠죠 이제? 언제 어디 가서? 자 일단 먼저 옮긴 뒤에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다? 옮긴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긴 뒤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전한 그래야 되지. 이전한 날부터 해서 며칠내 신고해라. 며칠내? 난 7이라고 말해본 역사가 없어.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나는. 10일 이내라고만 얘기했었지 나는. 자 신고하는 건데 보세요. 신고하는 건데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종로구에 가서 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신고 다시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요. 저기선 누구겠습니까? 종로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신고 지금 우리가 옮기는 게 내일 수도 있고 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뜻이라고요. 신고할 때 이게 관할구역 내건 외건 무조건이에요. 둘 다. 내건 외건 무조건 어디다 신고하는 거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는 거다. 이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관할구역 내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자 동만 달라진 거잖아요 지금. 남양주시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대요? 어떻게 한다고? 자 먼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신고필증 자체를 다시 한번 재교부하는 경우도 있고. 동만 맡긴 거니까 저게. 변경 사항을 변경해서 그냥 다시 한번 교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줘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종로구청장이 해주는 거라고 지금 이거예요. 제자 붙었죠? 돈 내라. 돈 내라. 수수료 내라. 제자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외이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용산구로 관내에 보니까. 그것도 신고했다고 했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했다고요? 종로구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럼 외이니까 어떻게 줘라 이때는? 무조건 신고필증 자체를 재교부해 줘야 된다. 제자 붙었다. 뭐 내라? 돈 내라.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필증 다 줬어. 이렇게 준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종로가다 신고하니까 남양주는 남양주 시장은 모르죠 지금. 모르니까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오니까 이제 얼로 통보하라고. 이렇게 주고 나서 얼로 통보한다. 현재 그 관할하고 있는 남양주시로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관할 시군구로 이 내용을 뭐하라고? 통보하라고 이렇게. 그런데 왜 이럴 때 금방 이렇게 용산구로 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두 군데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양주도 해주고 용산으로 해주고 다 해줘야 할 거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이전, 전, 또 이전, 후, 시, 군, 구로. 이 내용을 전부 다 통보가 돼줘야겠죠. 통보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전 절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를 같이 봤어요. 지금요. 지금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공부하고 지금. 처음에 어떤 절차? 군사무소를 두는 절차. 이 위에 거고. 그렇죠? 밑에 거는 옮기는 절차까지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부터. 지금 보니까 설치할 때 뭐 했어요? 신고하죠? 옮길 때 뭐 해요? 이전 신고하죠? 하나만 더. 군사무소에서 사용할 도장이죠. 도장. 도장을 등록도 해야 되거든. 인장도 등록을 해야 돼. 이 세 개 다 어디다가?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이. 아, 저거 프린트 해주면 좋겠는데. 저거 노트로 안 해주려나? 프린트 한 장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날로 드시려고 그래. 내가 나도 그래보고 한번 써봐야지. 어떻게 날로만 먹으려고 그러냐고 대체가. 내가 그래보기도 하고 그래냐는 내가 내께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이제 책을 자꾸 돌아보셔서. 보자고자. 이제 분사무소 봅니다. 109페이지에 있어요. 이번에 분사무소라고 써있죠? 분사무소 뜻은 아시겠죠? 뭔지? 거기에 볼 거 없어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110페이지에 가시면 설치 절차 가세요. 설치 절차 가시면. 먼저 어디 보시는 거니까 바로 3번을 바로 볼게요. 3번. 설치 신고관청 써있죠? 어디랍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내려올게요. 설치 기준의 심사 써있죠? 설치 기준의 심사. 1번 동그라미 지역 요건 써있죠? 거기 있네요. 어디에 둔다는 뜻이 있겠어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제외하고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제외하고 그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몇 개소? 둘 수 있다 뜻이었겠고. 그 다음 2번으로 내려오세요. 개수 요건 써있어요. 거기 있네요. 개수 요건. 시군구별로 몇 개요?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답니다. 되신 거죠? 오른쪽 가보시면 3번 동그라미. 뭐예요? 이건 또? 보증 설정 요건이에요. 첫 줄에 보시면 분사무소는 둘 때마다 얼마래요? 1억 이상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마다. 하나당 1억 추가하는 대수리예요. 하나당 1억 추가. 그럼 만약에 하나당 1억 추가한다고 하면 본사가 하나 있다고 치고 분사무소가 여기 있고 한 CD 세 개쯤 된다고 볼게요. 세 개 분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합의 최하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이 되겠죠? 이게 2억이니까. 본사는. 1억 1억 1억이니까. 최 5억일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물어봐요. 시험에서 또. 합의 얼마냐 물어본다고 그거. 그 얘기였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죠. 4번 동그라미.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보세요. 그냥 줄 치시면 돼요.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요. 넘어가 보시고요. 무단 112쪽에서 이제 4번 보세요. 설치 신고 필증 교부. 1번 동그라미.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랬죠? 신고 받은 등록관청이니까 그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요. 그럼 이제 신고량 적합한 경우에 두 번째 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고 그랬죠? 날짜 나왔네요. 며칠이요? 7일 내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고 내려오시죠. 반개로 5번에 통보. 통보. 거기 보시면 1번에 있어요. 신고 필증 교부한 등록관청은 언제까지요? 치체 없이 관할 시군구로 이를 통보해라. 그럼 그림을 지금 제가 그려놓고 나서 푸른 거죠. 책에 이렇게 그렇죠? 그림을 쭉 푸른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이 것 몇 가지? 하나 둘 셋 개. 서류 몇 가지? 세 개. 세 개. 신고했죠?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필증 줘라. 며칠? 7일 내. 통보해라. 언제까지? 치체 없이. 요건데무여요. 요 그림으로. 대신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표가 하나 보이시죠? 보표 볼 필요 없어요. 서류의 서류. 금방 있잖아.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요거니까. 대신 거기에 거. 아마 가시면 이제 군대 분사무소 2전은 지금 책이 안 나왔죠? 그건 뒤로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뒤로 가시면 어디 가시냐면 126쪽. 아니 127 보세요. 127.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분사무소 3큰 3번인데요. 분사무소 2전 절차죠. 2전 절차인데 그림을 그려드린 거니까 분사무소 2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디 가시냐면 쭉 내려오시지. 양걸로 2번으로 내려오세요. 이전 신고 써 있죠? 이전 한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전 한때는 이전 한날부터니까 사오신 거죠. 며칠이 써 있어요. 10일 이내 어디 가서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그랬고요. 그럼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죠. 그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여기 보세요. 책이 자세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전 절차 그럴 때 먼저 뭘 갖춰라? 사무소를 갖춰라. 그 다음 서류를 준비해라. 몇 가지? 하나 둘 셋 개. 이거 외우신 거야. 이거. 이전 신고서 사무소 서류 신고 필증 2사신 준비했어요. 신고해야 되죠? 언제까지요? 이전 한날리니까 옮긴 뒤에 옮긴 뒤에 며칠 10일 내에 어디 가세요? 거기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그런데 내도 있고 외에도 있지 않겠냐? 경우의 수가. 그럼 내다. 어떻게 한다? 재교부하거나 평균교부한다. 뭐가 원칙이다? 이 위에 게 원칙이다. 재교부가 원칙이에요. 돈 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외웠다. 그럼 무조건 여기는 뭐요? 그냥 재교부예요. 그럼 재교부가 더 많죠? 원칙이다 이거지. 이거는 예외고. 돈 내는 게 원칙이다. 그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통보해 줘야지. 이렇게. 그럼 내니까 어디로만 하면 된다? 건널로만 하면 되겠지. 여기는 두 군데 다 해 주시는 곳이 그렇게. 이게 되죠?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최근 굳이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나서 이전 절차까지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되셨다고 보시고 그럼 1대 사무소 하나 끝났을 테니까 다음 또 앞으로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사무소가 뭐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116쪽 가시면 돼요. 116페이지. 3번 중개사무소 뭐 나왔습니까? 116쪽. 공동성 나오죠? 이게 사무소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이게 이제 사무소 첫 번째가 법인의 부진사무소고. 그래서 큰 타이틀이. 중개사무소가 큰 타이틀이고. 얘가 1번이에요. 법인의 부진사무소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뭐냐. 두 번째 사무소가 뭐냐. 일명 공동사무소예요. 공동사무소라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무소가 뭐다. 공동사무소라 부른다. 일단 뜻을 먼저 이해할게요. 이제부터 공동사무소가 뭐냐. 말 그대로 하면 돼요. 사무소만 공동으로 쓰자. 이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함께 쓰겠다. 사무소만. 그럼 무슨 얘기 뜻인데.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요. 그럼 동업하자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뭔데. 사무소만 함께 쓰다. 이 소리예요. 단순하게 뭐다. 그러니까 사무소만 그냥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것밖에 없어요. 목적은. 다른 건 이유가 없어요. 공동으로 활용하겠다. 이것만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는 다 어떻게 하는 거냐. 각자 한다 이러면 돼요. 각자 하는 거다. 각자. 따로따로다 이거지. 그것은 각자의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혼자 다 하는 거야. 혼자. 사무소만 깼을 뿐이니까.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데 누가. 다 해요. 다. 다 할 수 있어. 신규 등록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하고 있었던 기존에 하고 있었던 개공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이 다 달라요. 지역이 다르다 괜찮아요. 또 종별이 다 다르다. 상의하다. 그래도 괜찮다. 다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등록 신청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소를 이전에 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때 공동사무소에서 어떤 설치에 필요한 절차 같은 게 있냐. 그런 거 없다. 단지 그냥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신청 서류 필요하겠죠. 또 이전할 때 이전 서류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 서류에다가 하나가 더 있으면 돼. 서류만 하나 더 있으면 돼. 절차 같은 거 없고. 같이 사용할 다른 개공들의 승락서가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긴 한데 한 사람이 만약에 같이 할 때 한 사람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어. 그냥 같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업무 정지 중인 개공과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다예요. 내용이. 이게 다. 이것밖에 없어. 내용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되겠죠.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있고. 병하고 정하고 무과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올해 처음 자기증을 따서인 처음. 신규 오픈할 사람들이 사람들은요. 그래갖고 사무소 하나 딱 놓고 둘이 함께 써요. 이 사무소 이렇게. 그럼 일단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등록 신청해야겠죠. 그건 각자. 각자 하는 거라 각자. 그럼 신청 서류 필요하겠지.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할 때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서로 동의가. 서로 합의가 됐겠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갑은 누구 승락서. 을 거. 을은 갑 거. 이거 하시겠어요? 그럼 보니까 신규 신청 잘 수 있죠. 이건 등록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승락서. 그럼 되는 거라고. 끝났고. 두 번째 보세요. 병정문대.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부칙상 개공이고. 이 사람은 법인이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일단 종별 다 틀리죠? 그렇죠? 종별 다 달라요. 그다음에 원래 기존 업자들이죠? 그다음에 지역도 틀려요. 인천, 이 사람은 서울, 이 사람은 수원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지역 다 다르죠? 그래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옮겨 오면 되니까. 같이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럼 옮겨 오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와서 그때 뭐 해야겠다. 이제? 이전 신고해야겠지.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승락서가. 그럼 병은 누구 거? 이 두 사람 거. 이 사람은 이 두 사람 거. 이해 가죠? 그럼 절차가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빨간색 글씨가 보니까. 옮겨 와야겠는데. 정의란 자가 법인인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대요. 올 수 있다? 못 온다. 오고 싶은데 얘가 정지 기간 중에 있대요. 그럼 얘도 못 와. 이 말이에요. 되신 거죠? 그래서 이해하면 돼요. 저게 공동사무소 다였어요. 그럼 책을 잠깐 보시면 되겠다. 자, 책도 보니까 이제 먼저 116쪽에 나와 있어요. 맨 위에 공동사용의 의의 나와 있거든요. 일반 동월함의 개혁공인중개사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혁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뿐이에요. 공동사용만의 목적인 거죠. 밑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럼 오른쪽 보실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공동사용의 방법. 양가로 2번. 여러 가지 나오죠. 기억 볼까요? 기존 개혁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해서 공동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니근번 한 사무소에 동시에 신규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니근번 기존 개공사무소로 이전에 와서 공동사용할 수도 있고 이 소리예요. 그런 등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경우의 수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니까 3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 때 보시면 뭐가 필요하나 됩니까? 다른 개혁공인중개사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 양가로 3번에 공동사용의 법률관계에 써있죠. 법률관계 보니까 잘 보시면 각자라는 말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1번 보세요. 공동사용하는 개공들은 각자 등록신청, 각자 인장특록, 각자 보정설정 등을 다 각자 하래요. 싹 다. 한마디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다 어떻게 한다? 각자 한다는 얘기예요. 사무소만 쓸 뿐이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보기 하나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요. 이 공동사무소는. 넘어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이죠? 인장 이건 뭐 이제 간단한 얘기니까 도장을 등록하라 거예요. 도장을 등록해라. 자, 109페이지입니다. 누가? 누가? 두 사람이요. 맨 위에 있죠? 개공과 소공이 의무자예요. 두 사람만 의무자입니다. 내용 볼 거 없어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는 넘기시면 이제 어떤 인장인가 나오죠. 어떤 인장인가?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장이냐? 1번 법인. 1번 동그라미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2번은 분사무소예요. 자, 법인 1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첫 줄에 보시면 누구라고 써놨죠?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써놨죠? 조심하세요. 대표자 인장 아니에요. 법인감이라고 돼야 됩니다. 이거 주된 사무소니까. 법인의 인장 그래야겠지. 셋 줄에 보시면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고 써놨어요. 법인의 인장이라고 된다. 법인의 인장. 그 다음 2번 내려보시면 분사무소 때는 뭐라고 써놨나요? 첫 줄에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뭐 하나 주의하시냐면 그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틀려요. 또 단어를 갖다가 등록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써놨야 돼요. 조심해서 등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2번 내려오시면 2번은 개인이에요. 개인이니까 개공과 소공이죠? 그 사람들은 실제 인장으로 해야 되거든요. 실제 인장으로. 그래서 인장 크기가 규정돼 있죠. 1번 동그라미 4번째 줄 끝에 있군요. 숫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그거 외우셔야 돼요. 7, 30. 그리고 단위가 1mm니까 숫자 하나 기억하시고. 큰 3번. 인장 등록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용어를 좀 잘 보세요. 1번 법인이죠? 법인들은요. 세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감 증명서 제출. 그런데 2번으로 되어오실게요. 개인들은요. 첫 줄.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법인은 뭐? 인감 증명서. 개인들은요. 인장 등록 신고서. 약간 틀리잖아요. 그게. 그거 기억하시고. 오른쪽 보세요. 121쪽에서 양가로 4번 출처놓으시고. 양가로 4번.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도 뭐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어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 뜻이고. 4번 내려오시죠. 인장 등록의 시기. 먼저 신규는 처음에 한다는 얘기니까. 1번 동그라미. 언제 하면 됩니까?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처음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인장이 변경 등록. 등록된 걸 바꾼다는 얘기죠. 변경할 때니까 첫 줄 끝에 있군요. 언제까지? 변경 1부터 7일 이내. 날짜 기억하시고요. 변경 한 날부터 7일 한다. 넘어가시고. 122쪽에서 5번 제재. 제재는요. 인장 등록을 안 했다는 건데. 거기 보지만. 무조건이에요. 인장은 무조건 개공이면 뭐밖에 없다? 정지밖에 없어요. 정지니까. 개공일 때 어떤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정지밖에 없어요. 인장은 그냥 정지예요. 정지밖에 없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지밖에 없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인장이었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124. 7절 보세요. 사무소 이전이죠 이제. 사무소 이전인데. 자 이제. 이거 지우기 아까 보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사무소 이전. 이렇게 해서. 저기 그림과 거의 같은 그림인데 지금요. 여기는 이제 다시 그릴게요.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공이지 뭐.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오픈합니다. 처음에 오픈하는데 어디냐면. 여기예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오픈을 했어요. 옮겨요. 어디로요? 평래동으로 옮긴다고요. 뭐예요? 이게요? 관할 구역 내가 되겠고. 내일 것이고. 다 옮깁니다. 똑같이 할게요. 자 서울시 용산구로 옮긴다고 그러자. 관할 구역 외이죠.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럼 내용 보십자고. 자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옮길 수가 있고. 관할 구역 외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둘 다 옮긴 뒤에 신고하는 거예요. 옮긴 뒤에. 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전 한 날부터 해서. 며칠 내. 똑같다고 옆에 가고 지금. 며칠 내. 자 10일 내 그냥 신고하면 돼요. 자 10일 내 신고한다. 자 그렇다면 신고할 때. 내건 외건 뭐가 필요하다? 신고 서류가 들어가야지 이제. 신고 서류가. 자 서류가 들어가야겠지요? 몇 가지? 세 가지. 앞자리 따볼게요. 2, 4 등이라고. 자 2자. 이전 신고서. 4자. 사무소 증명서류. 등자. 등록증. 밑에 쪽이. 분사무소는 뭐? 2, 4, 5. 여기는 2, 4 등. 됐죠 이제? 준비했죠 이제? 자 됐다고 치시고. 그럼 네죠. 네.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어디 가서? 남양주.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등록. 관청.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준다? 어떻게 준다고? 자 등록증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교배해 줄 수 있고. 변경사항을 변경해서. 다시 한 번. 교배할 수 있고. 잿자 붙었다. 뭐 내라. 돈 내라. 외일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한다? 외일 때는요 지금. 외일니까 여기저기. 이때 어디 신고한다? 용산구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저때는요. 뭐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한다고 해야 돼. 용산구란 소리예요. 여긴 지금. 용산구. 그럼 용산구청장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등록증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교배해 주는 거지. 용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잿자 붙었죠? 뭐 내라고요? 돈 내라고 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전 후일 때가 두 개를 더 기억하셔야 돼. 이전 후일 때. 이전 후일 때 두 개를 더 기억하자고. 뭐를. 지금 옮겼으니까 용산구로 갔잖아 이렇게. 그럼 옮겨온 거 남양주시장이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이 연락한다고 이렇게 연락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왔어. 서류를 다 보내야 이런다고. 그럼 남양주에서 서류를 다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전 후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전에서 어디서? 남양주에서 용산구로 보낼 서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일명 송부. 다시 이전 전에서 이전 후로 보내줄 서류. 뭐? 송부 서류가 있어요. 송부 서류 외우시는 거야. 보내줘야 할 서류. 몇 가지요? 세 가지. 앞자리 땄어요 또. 등, 신, 일 그런다고. 등, 신, 일. 등 자 뭐라고요? 등록대장. 신, 청, 서류. 1년간 행정처분 관련 서류예요. 신청 서류가 뭘까요? 이 사람 처음에 호평등에서 오픈할 때 냈던 서류 있겠죠? 그거 다 뭐라고 보내줘야 돼? 1년간 행정처분도 보내줄 것이고. 그래서 외우시는 거야. 등, 신, 일. 앞에 이사등은 무슨 서류? 이전 신고 서류. 등, 신, 일은 무슨 서류? 송, 무, 서류. 두 번째. 이 사람 말이죠. 아까 남양주에 일단 옮겨갔어요. 그런데 남양주에 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당시 뭐냐? 업무 정지할 잘못을 그 당시 했었지. 그때는 적발이 안 됐어요. 안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옮긴 뒤 이게 딱 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지를 누가 시킬까? 옮긴 뒤에 걸렸어요. 옮긴 다음에. 누가 정지시킨다? 용산구청장이 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인 거니까. 이전, 전이죠? 이전하기 전에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전 후에서 처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기억나셔야 돼요. 이게 하면서 이전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전 두 가지 나오는데 지금. 이건 뭐의 이전이고? 분사무소 이전이고. 저거는 그냥 개공의 이전이잖아. 지금? 그럼 잘 보면 둘이 차이점 두 가지가 있네. 차이점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분사무소는 내건 외건 무조건 신고 왔다는 거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하는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나 외야 틀리니까 구별해둬야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전 후면 서류 보내주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모든 건 다 계속 어디서 보관하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서 보관하니까 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해 갔어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양쪽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그럼 책을 돌아오니까. 125쪽이 나왔겠죠? 120. 사업에 보시면. 먼저 바로 그냥 가죠. 이전 절차로 가야 되니까. 먼저 서류가 필요하겠는데. 124쪽에 보시면 1번에 이전의 의이라고 써놓고 나서. 먼저 이전 신고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3번 동그라미 있죠? 3번 동그라미. 거기서 3번째 보세요. 이전 신고시라고 써놨잖아요? 이거 이전 신고시를 서자로 고쳐봐요. 이전 신고서. 그 다음에 그 이자 하나 따보고. 그 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화 써있죠? 등록증에 등자 하나 따보고. 그 다음에 사무석보 증명서류죠? 사자 하나 따보세요. 그 뭐가 됩니까? 연결하면 이사 등. 그쵸? 이사 등. 그게 뭐라고 이러면? 신고 서류. 이사 등이라는 소리고. 오른쪽으로 볼게요. 2번. 이전 절차 가세요. 이전 절차. 이전 절차인데 1번 동그라미 있습니다. 이전 신고. 이전 1번 동그라미 써있죠? 이전 한때는 이전 한날부터 며칠? 10일 내에 신고한다. 그런데 2번 동그라미는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 그럼 어디가 신고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신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3번 내려오세요. 서류 송부 요청 써있죠? 보내주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보내줄 서류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들어오시면 4번 서류 송부 써있죠? 거기서 박스로 들어오세요. 박스. 송부해야 될 서류. 먼저 기억의 끝에 등록 대장 써있죠? 등자. 한글자. 니은 동그라미 끝에 네 글자. 신청 서류에 신. 대급번 1년간 써있잖아요. 일자. 숫자 1. 그래서 합자 연결하시면 등신일이 되겠네. 그거 외우시는 거고. 보낼 서류 비슷하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위에 2번 동그라미. 이전 전 사유로 인한 이전 전 사유 때문에 행정처분은 어디서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 말. 자, 주를 다쳤을 테니까 여기 어려울 게 없을 테 이해됐다고 믿고요. 분사무소 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어디 가시느냐 하면 지금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이 뒤에 잘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가. 분사무소는 두 개 써요. 무슨 절차? 설치 절차. 이거는 이전 절차. 이거는 그냥 개공의 이전 절차예요. 외울 거 많아요, 지금. 이거 다 외우야. 남기해야 한다고 얘기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여기는 내용이 쉽다고. 쉬운 대신에 이런 게 힘들어요. 외우고 가는 게. 그리고 정확히 안 됐으면 문제를 봐도 답을 못 찾아요. 그 지금 쭉 듣는데 내용이 어려운 게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내용은. 다 쉬운 거니까, 다. 근데 쉽다고 해서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30페이지 가세요, 이제부터. 8절 가시면 돼요, 8절. 자, 슈업과 폐업이에요. 슈업과 폐업. 여기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슈업과 폐업. 자, 그러면 이제 슈업과 폐업. 그만두는 것과 쉰다는 거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슈업과 폐업 가지고 한 문제를 또 대비를 해보죠. 슈업 폐업.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 슈업할 때는 신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슈업 신고는 얼마 할 때 신고합니까? 얼마하고자 할 때? 3개월을 초과할 때 신고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3개월 초과할 때 신고한다. 언제 신고하는 거다? 미리 신고해라. 사전에 신고해라. 뭘 반납해라?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해야 돼요. 방문 신고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못해요. 두 번째, 신고했으니까 얼마동안 슈업할 수 있을까? 최장 슈업하는 기간은 6개월밖에 못해요.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있긴 해요, 또 예외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럼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사유가 있다. 그럴 땐 6개월 기간 제한이 없어. 기간 제한이 없을 테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이병, 요양 그런 것 등이 사유라는 거는. 물론 6개월밖에 안 되겠지만 사유가 없을 때는 6개월밖에 안 되거든. 연장이 되긴 돼요, 연장. 연장할 때 뭐 하는 거라고요? 변경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그때는. 변경 신고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되니까 사전에 해야 돼요, 당연히. 미리 신고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 신고한 방법은요? 다 돼. 방문 신고할 수 있고,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책을 보고 있으면 나중에 헷갈려 나가고 할 때 일단 제가 칠판에 쓸 때 여기만 봐야 돼. 책 보지 말고. 그랬다가 책 같이 보세요. 그때 책 보는 거라고. 제가 이걸 책 보고 쓰면 내 얘기를 못 듣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냐고. 한 순서는 제가 칠판에 쓰면 여기만 봐. 책 보세요. 그때 같이 보는 거고. 그래야 순서 그대로 따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 번째는 휴업하고 있다 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그러니. 다시 업을 하겠다.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재개 신고라고. 재개 신고. 언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끝나기 전에 미리 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둘 다 할 수 있어요. 방문 신고할 수 있고, 전자문서 둘 다 할 수 있다고. 자, 세 개 나왔었죠? 휴업, 변경, 재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만둬요. 그만두겠다. 폐업 신고라고 써 있는데. 그만두는 거니까 당연히 언제까지? 폐업하기 전까지야.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거고. 이때 뭘 반납해라?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되는 것이겠지.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제. 그럼 정리해보자고 한 번요. 자, 일단 신고 몇 개 보여요, 지금? 네 개 보이죠? 네 개. 어떤 신고? 휴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폐업 신고. 몽땅 다 언제 하라고 돼 있어요? 답이 싹 다 언제 하는 거예요? 사전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신고 안 했다고. 안 했어. 그럼 몽땅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싹 다. 안 하면 몽땅 4개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고. 그럼 숫자. 숫자는 몇 개 보입니까, 지금? 3, 6, 2개 보이죠? 뒤에 용어가 뭐 붙었어요? 초과라고도 있죠? 그럼 3월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는 절대 안 써요. 그럼 3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한다. 그럼 틀린 거 아니겠냐고. 초과할 때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 얘기고. 그 다음 일단 6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해서 신고함이 없이 6개월 초과하도록 무단으로 휴업했대요. 6개월 초과 무단 휴업했대요.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사유가 돼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일단. 그럼 벌칙은 몇 개 보이나요? 하나, 두 개밖에 없지. 이 내용에서 그렇게.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 안에서 한 문제라고, 지금. 그럼 일단 정리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휴업과 폐업 신고만 뭐밖에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돼. 왜? 뭘 반납하니까? 등록증을 갖다가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 대비하셔야 된다고요? 책을 돌아와가지고. 먼저 일단 130표 주 보시면 신고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네 개. 130페이지. 네 개 있죠, 뭐 있어요? 휴업, 그 다음에 재개, 그 다음 변경, 그 다음 폐업 신고 있죠? 그쵸? 내용 필요 없어요, 내용은요. 네 개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오세요. 신고 절차, 신고 절차. 131쪽에 있습니다. 큰 2번 신고 절차. 몽땅 다 뭐라고 써있지, 1번에? 사전신고. 1번 동그라미. 봐요. 휴업, 그 다음 재개, 변경, 폐업 신고 경우에 하고자 하는 때 신고한다 그랬으니까. 즉, 모두 뭐다? 사전신고다. 그 다음 2번 내려오세요. 휴업과 폐업 신고일 땐 뭘 첨부한다고요? 등록증을 첨부 신고하래요. 두 개만 그렇잖아요, 그죠? 다음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32쪽입니다. 2번.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있죠? 1번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 시에는 뭘 첨부하니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로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가 써야 된다. 근데 이번 재개 신고와 변경 신고는 첨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자문서도 가능하지요. 내려오세요. 3번 보시면 재개 신고 들어왔거든요. 다시 하겠다 신고했죠, 이제? 그럼 처음에 우리가 뭘 반납했어요? 등록증 반납했죠? 돌려줘야 되죠? 그때 즉시입니까? 지체 없이인가요? 즉시예요. 지체 없이 그럼 틀려요. 즉시 반환한다고 해야 돼. 지체 없이 틀린다고요, 그거요. 내려오시죠. 그 다음 3번 휴업 기간 나왔었죠. 이제 휴업 기간? 휴업 기간. 휴업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답니까? 6개월 초과할 수 없대요. 근데 이건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물론? 2번이 예외겠죠, 그렇죠? 사유가 있다. 그럼 기간자는 없어요. 기업번에 요양, 니은, 이병, 취약 등일 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거야. 몇 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간자 없을 테니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원칙에 심지어 4번 볼게요. 휴업과 폐업이 효과 나오죠. 휴업 폐업이 효과 나오는데, 1번은 필요 없고, 2번 보시죠. 휴업 중에도 뭔 된답니까? 사무소 이전은 된대요. 가능하다. 그 다음 3번, 휴업 중이라도 뭘 유지하래요? 중개 사무소를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휴업 기간 중에도.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대충 짧게 한다더라도, 일단 좀 길게 한다면 몇 개월 동안 휴업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내 건물이냐, 아무런 문제 없겠지. 내가 제일 얻어놓은 거라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업을 안 한 상태인데, 못 내야 돼요? 월세는 내야 돼요, 월세는. 6개월 동안이나. 근데 어떻게, 지금 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소 유지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길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뭘 해야 돼? 그냥 폐업해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럼 이렇게 봐야겠네, 그렇죠?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법에 있을까? 지금 이제 휴업 기간 동안에 사무소를 유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지하라고 법에 규정이 있냐? 없어요. 이 자체 법에 규정된 거는 없다고 얘기해. 근데 유지를 하긴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규정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등록 요건을 배웠거든요, 그렇죠? 여기 맞아야 등록을 주겠다고 그랬다고. 네 가지. 앞자를 따서 결공실사 그랬죠? 결자 뭐죠, 이게? 오늘 배운 거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공짜, 공인중개사 이어야 되고, 실무 교육 받고, 사무소를 갖추고,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곧 뭐도 됩니까? 그게 등록 기준도 되는 거죠, 이게. 그럼 기준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무소 들어가고 돼 있죠, 이렇게? 만약에 휴업이라고 사무소를 없앴다고 하면 여기 뭐가 됐어요, 결론이? 미달된 거네? 미달된 거네? 그럼 미달된 거니까 뭐예요, 미달이다? 등록 기준의 미달이죠. 그럼 어떤 차분이에요? 상대적 취소가 되겠죠? 그렇게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지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 정도면 되시겠어요, 이제. 됐겠고, 휴폐업까지 정리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면 넘겨가지고 134번에, 5번에 제재 보이죠, 제재?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4개 몽땅 묶어서 언제 신고해라? 미리 신고해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하나. 하나. 6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6개월 초가 못한 협회대요. 그럼 뭐? 상대적 취소. 이거 둘. 이 둘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재 보시니까, 1번 동그라미 있죠? 4개 다 묶어서 안 했답니다. 어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2번, 부디가 사유가 없이 6개월 초가 무단 협회했다. 그럴 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취소 같은 얘기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제재 사항이에요. 되셨죠? 자, 이제 오늘 본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셨다가 이제 천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